매일 헌팅포차 가는데 팁 좀! 가서 남자들이랑 아이컨택을 많이 하세요. 남자들도 아이컨택을 하려고 하거든? 어? 저기는 되겠다. 저 테이블 안될 것 같다. 지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를 쳐다봤어. 다른 테이블에서. 자신감이 생기서. 어? 뭐라는 테이블인가? 이 느낌. 마음에 들면 쳐다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어요.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남자가 네 번째 손가락에 있는 건 터플링으로 뭐 봐야 하지? 터플링 아닐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터플링을 단정해? 그럼 뭔데? 결혼 번지. 뭐? 일단 여자친구 있는 남자는 조금. 잠깐만요. 아니 키스하는데 손이 왜 올라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 올라가. 과학적으로 아직 안 밝혀졌네? 중력을 거슬러는 무언가가 있어. 키스하면서 손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손이 다시 내려가는 이유? 어? 네? 아악! Sorry. 성격을 봐야 하는데 자꾸 얼굴을 봐서 소개팅이 들어와도 자꾸 실망하게 돼요. 어떻게 고치죠 이거? 고칠 필요 없어요. 얼굴 볼 수도 있지. 그게 나쁜 거야? 얼굴 보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는. 얼굴만 본다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얼굴 보면 얼굴값 하지. 성격이 뭐 매력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얼굴 보면 너 얼굴 잘생긴 사람들 그럼 얼굴값 한다고 비하하면 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셀프디스네 나 같은 경우에. 얼굴을 가짜넣고 나 꿀값 하는 거지. 너 같은 경우에는 꿀값 한다고 나 같은 경우는 얼굴값 하는 거야 그러면?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잘생긴 사람들한테. 남자랑 월요일날 키스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남자랑 월요일날 키스하기로 했다고요? 야 우리 심심한데 월요일날 시간 있냐? 월요일날 키스하자 이건가? 잘 해보세요. 부럽네요. 참. 아 또 이런 사연 있어요. 기독님 너무 귀여우셔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건 해결하기가. 기독님 너무 귀여우세요. 그거는 해결이. 그러니까요 어떡해. 해결이. 왜 이렇게 귀여운데. 아이씨. 와. 와. 누가 이겼어. 와. 아 민블리님. 재현님이 더 귀여운데. 하. 아 저는 별로 안 귀여워요. 그런 고민 있으셨구나. 저는 별로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별로 안 귀여워요. 저 여기 영상들 보고 진짜로 엄청 쳐다보기만 해서 3주만에 번호 따였어요. 하. 역시. 박성호TV. 박성호 칩시다. 눈빛만으로 말하는 거 배우셨구만. 남자랑 친해지는 방법. 이런 거 같아. 조금 이렇게 역동적인 거를 많이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을 거 같아. 인형 뽑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어. 그렇죠. 아. 아.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고. 와 너 대단하다.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보고 한마디 하죠. 남자 진짜 뻥한 친구. 아 이거 다 하는 거. 여기가 있어 진짜. 못 뽑으면 어떡해. 이렇게. 기계가 잘못한 거야. 그냥 무조건 기계가 잘못한 거야. 기계 설정이네. 그렇지. 기계 탓이야. 기계 탓 돌리는 건 자연스러워. 여기는 아니 다른 데 가자. 도룹 느낌. You know? 현금을 많이 주면 돼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챙겨가야. 5만 원 정도 쓸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 깔까요 이거. 오케이. You know? 편지가 재열님. 그리고 기동님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딸기맛 우유 같은 핸드워시야. 육청을 키캔 먹자 지금. 마이구니 오렌지 맛. 까르보불닭. 제가 좋아하는 과자. 구조한 인절미.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 편지를 빠르게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동님 하나. 재열님 하나. 편지가 왔어요. 저는. 저만 두 장일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긴 하네요. 아. 니한테 운송물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재열님. 저는 강원도 삼척에 사는. 18살 영어생.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연필로 써서. 글씨 똥인건. 이해심 많은 재열님이. 이해심이 좀 제가 많죠. 조금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죠 보통. 자 여기까지만 여기세요 그냥. 왜요 네. 누구한테 온 선물인 것인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에 사는. 영어생.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버를 좋아하고. 꾸준히 챙겨보는 것도. 처음이라고 떨리네요. 원래 노래 들을 때. 제외하고는 유튜브 안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기동님. 유일하게. 기동님. 유일하게. 기동님. 보려고 맨날. 들어오고 있네요. 저의 유일한. 월요병. 치료제이십니다. 아아아. 이해심 많은 재열님이. 이해해달라는게. 간호학과 들어가면. 핫도그TV 전용 간호사가 되어드릴게요. 권기동의 전용 간호사가 되어주세요. 이 새끼 아파도 되니까. 기동님. 털업. 나도 털업. 어? 언박싱했어요? 어? 언박싱하셨어요? 헐. 대박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강원동 성척에 사시는. 우리 여보생 팬분. 아아. 푸우우우. 너도 여보 못 먹어. 친구 망심역에서 자취해서. 자주 놀러가는데. 오빠들 한 번도 못봤어요. 망심역에서 자취하는. 친구 집으로 그럼. 다 같이 놀러갈까요 우리? 아니 아니 왜. 그냥 놀러오고. 놀 수도 있지. 몇 시에? 어? 낮에? 밤에. 아.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방송 끝나고 얘기해야 지금. 남자를 두랑 속이는 이유는 뭔가요? 많게 적게 많게 속이는 경우는 허세 그냥 딱 하나 허세고 적게 속이는 경우는 나보다 내가 얘.. 왜? 응? 뭔데? 내가 얘보다 못 먹을까봐 음.. 그런 것도 있고 그쵸? 아 취한 척하고 조져버릴려고? 에휴 쓰레기 같은 새끼 안 취했는데 취한 척하고 아.. 아 가자.. 약간 이런.. 어딜 가 병신아? 집에! 아 어딜 가? 자꾸 왜 그래노? 아.. Q&A를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영상에 댓글에 Q&A를 물어보고 싶은 거 저희한테 궁금한 거 혹은 요청하고 싶은 거 하여튼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주시면 재밌는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기덕님 왜 얼굴이 망가졌어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왜 망가졌는지 알려주세요